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 나도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발령 문자 그리고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우리 국민들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과 보호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이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 BBC 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행안부는 그동안에도 낯뜨겁게 니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 그리고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깊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이 무색하게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와 연체율 연일 상승 중입니다. 9월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역시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그리고 22년 이동안에도 작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이제 아파른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복지지출 확대 그리고 고소득층의 증세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갑자기 복지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폐화한다는 얘기는 제가 참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엘리뉴얼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등, 냉방비 폭탄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져가고 점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